안녕하세요. 김장훈입니다. 얼굴이 가물가물하시죠. 6년만에 방송하는데 오늘 아주 웃게 되셨어요. 안녕하세요. 동스파입니다. 살을 뺐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제가 사실 좀 불편해가지고요. 안녕하세요. 혈민입니다. 저는 라디오스타로 데뷔를 했어요. 비록 가수지만 예능으로 데뷔를 했습니다. 오늘 10년만에 왔는데요. 자유택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예능 첫 데뷔 라디오스타에서 하는 이진혁이라고 합니다. 오늘 선배님들과 함께 멋진 방송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점에서 족보이는 것 같은데 너만 믿으잖아. 그만 믿으세요. 수요일 밤 11시 5분 라디오스타 본방사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